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작품은요 테이크도 없고 리스타트도 없는 아주 쉬운 작품 재미나고 운동량 최고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목은 너 라인댄스입니다 뒤로 돌아서 1번부터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체중 왼발 사이드 체중 오른발 사이드 체중 왼발 드래그 당겨주시고 왼발 똑같이 사이드 놓으면서 체중 오른발 체중 왼발 체중 가면서 오른발 드래그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섹션 1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모디파이드 클릭 스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이어고널 오른발 스텝 사선 터치 왼발 터치 같죠? 왼발 사선 백으로 가서 터치 자 오른쪽 코러턴 오른발 백 사선으로 가면서 왼발 터치 왼발 다시 사선 위로 가면서 터치 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포인 왼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포인 자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터치까지 가보겠습니다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자 섹션 3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자 섹션 4 설명하겠습니다 오른발 사이드 놓고 아 왼발이네요 왼발 사이드 놓고 오른발로 히치 크로스 히치 사이드 포인 크로스 히치 자 V 스텝 아웃 아웃 인 인 자 카운트 섹션 4 카운트 하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자 4번까지 금방 배우셨죠? 1번부터 4번까지 풀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 신나게 운동 한번 해보시고요 데모 영상에 손동작을 같이 넣어봤어요 연달아서 한 5번 하시면 힘드실 거예요 운동은 엄청 되니까 많이 따라해보시고요 데모 영상 많이 봐주시고 잊은 거 없으신가요? 있죠?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왕이면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러브웅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